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전남대학교가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전남대학교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전남대학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201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전남대학교 서범대학 출신 합격자가 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95명보다도 7명이 많은 것으로 지난 2003년 19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이처럼 전남대학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지병문 총장 취임 후 강화된 대학 차원의 취업 프로그램 지원과 서범대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 활동으로는 융합인재교육원의 멘토와 함께하는 임용취업 동아리가 있으며 서범대학에서는 모의 임용시험과 수업 실현 특강, 진로 및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범대학 윤석태 학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임용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전남대학교가 전국 최고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보행자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동문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낡고 훼손된 동문 구조물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주변 광장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 보행자와 시민들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동문 출입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차로 확보와 함께 자회전 신호등 설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문 일대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대학 구성원과 보행자, 시민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랜드마크적 문화 공간 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